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2024학년도 수능 데뷔 육모 내가 지구과학의 육모다 중요한 영화 대사는 모르는 말고 자 육모의 꼼꼼한 해석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가 6월 모평이 끝나고 바로 한 두세 시간 후에 해설 강의를 올렸고요 자 우리가 또 이렇게 꼼꼼한 해석을 캐스트로 준비한 이유는요 육모와 구모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풍마이들이 수험생 풍마이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전국에 계신 우리 수험생 풍마이들이 6월 모의고사를 보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았고요 자 이 꼼꼼한 해석을 내가 왜 촬영하는지를 좀 한번 설명을 해보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단원이라던가 부족한 개념들 그리고 내가 부족한 유형 자료 해석이라던가 탐구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문제 하나하나를 한번 분석해 보자는 것이죠 해설이 아닌 분석 자 이 분석의 포커스는 바로 이렇습니다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선지의 선택 비율에서 오답에 대한 보기를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나이가 부족했던 것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내가 오개념이었던 것 내가 좀 지엄적인 것이 부족했던 것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장풍이가 캐스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전체적인 6월 모평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6모는요 우선 평가원에서 실시하게 되고 그리고 재학생 뿐만 아니라 재수생까지 N수생까지 같이 시험을 보는 그러한 모의고사라는 것 그래서 자신의 등급과 어떤 비율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죠 단 6월 모평이 그대로 수능의 성적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더 정리를 해보면서 더 실력이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6모는요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수능 형식의 문제와 좀 비슷하다는 것과 그리고 6모 구모는요 우리가 수능 연계 교제라고 할 수 있는 수특과 6월 모평은 수화는 들어가지 않죠 수특에 대한 연계 문제를 파악해 보면서 자 수능 특강에 있는 보기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 보기는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모평은 우리에게 좀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풍이랑 같이 한번 6월 모평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어떻게 꼼꼼 ggom ggom 꼼꼼 꼼꼼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출제 비율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출제 비율을 보시면요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크게 3개의 대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번에는요 여기 6문제 그리고 677 자 677의 비율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뭐 776도 되고 선생님 뭐 6776도 되고 767도 되고 이런 골고루 비율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확인해야 될 것은 이 단원별 출제 비율에서 오면 지금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이 바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예요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전부 다 어디에 쏠려 있니? 3단원에 쏠려 있죠 아직까지도 우리는 3단원을 좀 어려워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3단원이 얘들아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꼭 증명하는 그러한 패턴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3단원 같은 거 계산문 할 것도 많았고 그리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3단원이 우리가 좀 더 취약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평상시에 들어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것이 깊이 들어가진 않아 근데 좀 넓게 공부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애들이 어떠한 그 라인을 정할 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넓게 공부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깊이 해야 되느냐 이건 얘들아 수업 시간에 장풍인가 전해놓은 이 마지노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공부해도 훨씬 더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20번 문제에 계산문제가 나왔지만 계산문제가 너무나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삼각함수라든가 피타고라스 정리 그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해볼 만한 계산문제가 아니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애들이 혹시나 20번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내가 왜 틀렸을까 내가 계산 능력에 시간이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반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해설강의는 그 문제 해설은 해설강의를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별 출제 비율을 정리해 보았고 자 다음 난이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난이도 이 난이도라고 하는 건 장풍이가 계속 얘기하지만 난이도는 얘들아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풍이 풀커리를 타서 지존력, 지구력, 지휘력, 워밍업, 지속력까지 같이 해주었다면 조금은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얘들아 다 다른 거야 왜 달라? 어떤 풍만이는 12월 장풍이랑 지존력이 오픈되면서 같이 시작을 했던 풍만이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니까 겨울방학이 끝나면서부터 우리가 지존력을 시작했던 풍만이가 있을 것이고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풍만이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딱 정신을 차리면서 3월 달부터 시작했던 풍만이도 있을 것이고 또한 모의고사를 보니까 내가 지금 이거 아닌 것 같아 지구과학으로 갑자기 과목이 바뀌면서 다시 시작한 풍만이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다양한 분류가 있기 때문에 장풍이는 객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으면 조금은 쉬웠을 것이고 그리고 공부를 적게 했으면 당연히 어려웠을 것인데 객관적으로 보면 얘들아 중 그리고 좀 더 과감하게 얘기하면 중하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자극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얘들아 우리가 수능 문제라고 하는 걸 진짜 깊게 생각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한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수능인데 우리가 평상시 작년 6월 모평과 비교했을 때 0에서부터 100까지의 그 생각의 깊이가 있었다면 이번 6월 모평은요 0에서 30 그리고 50 정도의 깊이로만 로도 문제가 풀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작년도보다 상대적으로 쉽지 않았느냐 근데 쉬웠다라고 하는 거 장풍이가 좀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너만 쉽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풍이가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해준다면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8월이 지나고 9월이 지났을 때 6월 모평을 다시 다운받아서 문제를 푼다면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 해볼만 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난이도에 대해 내가 공란을 적은 거야 너희들은 점점점 실력이 쌓아가면서 아마 난이도가 중화가 될 것이다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풍이가 지금부터 1번부터 여러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와 그리고 시간 배율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선지별 선택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그리고 어떠한 마음이 가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해설 강의는 얘들아 그 한 문제 한 문제를 어떻게 해설해야 되고 어떤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는 것이 바로 해설 강의고요 이 꼼꼼한 해석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심리에 비춰서 한번 장풍이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지를 받고 1번 시작을 하게 됩니다 1번을 시작했을 때에 따라 여러분들은 굉장히 강한 의지와 그리고 강한 부담감으로 시작을 했겠죠 나는 무조건 유모를 잘 볼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전부 다 여기다 다 녹여내볼 거야 난 1등을 놔둘 수가 있어 이러다가 혹시 만점 받으면 어떡하지 그러한 강한 기대감과 함께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1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륙이동설과 해양적 확장설을 이용하는 것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푸니까 어떻게 돼? 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1번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20번 문제를 최소 25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한 문제를 1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얘들아 여기 있는 글밥이 별로 없지만 탐구활동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한 문제를 읽는데 3, 40초가 걸려요 그러면 한 번에 자 3, 40초의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20초 동안 빨리 생각해서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위에는 자료를 갖다가 보기 갖다가 자료 갖다가 보기 갖다 하면 얘들아 여러분들이 벌써 시간을 다 까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하우라고 하는 것 나 같으면 문제를 읽다가 밑줄을 친다거나 괜히 그리고 충분하게 자료 해석을 한 다음에 보기를 본다거나 또는 어떤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보기를 읽고 자료를 해석하는 것 그런데 제발 장풍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얘들아 위, 아래, 위, 위, 아래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국어영역처럼 풀지 말란 말이야 얘들아 국어영역 풀면 얘들아 기억이 뭐 가나다가 있으면 얘들아 가 갔다가 나 읽다가 가 갔다가 다시 나 읽다가 다 읽다가 다 읽다가 나 읽다가 말이잖아 되네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그런 자기만의 노하우와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1번은 아주 가볍게 시작을 했습니다 2번도 얘들아 거의 내신형 문제였었죠 타원 그리고 여기는 불규칙 여기는 나선은하 허블의 은하 분류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얘들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보기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 거야 어떤 보기 디귿 가는 다로 진화된다 허블의 은하 분류에서 해드라 진화라고 하는 것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장풍이가 지존력, 지구력, 지속력에서 해드라 1억 5,332만 5,322번 얘기했었어요 이건 얘들아 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여기에 있는 다 여기는 다 보기는요 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보기들입니다 이거 진화와 관련이 없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기출문제를 충분하게 풀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얘들아 30분이건 40분이건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오늘 풀렸던 문제가 일주일 후에 안 풀릴 때가 있어 그치? 그러면 기본 개념이 약한 거야 어설프게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애매모호했던 문제들을 체크해서 꼭 한 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다가 3층 3번 이건 얘들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우리가 이제 해수의 심층순환 해수의 심층순환에서 첫 번째 그림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죠 침강을 해서 심의학산을 해서 수원역층 표층수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동속력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동속력이라고 하는 것 A가 B보다 느리다 빠르다 이건 얘들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보기였고요 괜히 이것도 기출문제를 최소 1회독 이상 풀었으면 이건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자 점점 얘들아 이제 가다가 4번으로 갑니다 4번에 가서 살짝 절어요 어? 4번에 왜 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들아 이 4번 같은 문제를 보면 이 패턴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기출문제라는 걸 왜 풀어봐야 되냐면 이게 흐름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작년 대장년 이 퇴적암의 생성 과정이라고 하는 이 퇴적암의 종류와 퇴적암의 생성 과정은요 여기는 퇴적암의 특히 세설성 퇴적암 그리고 형성 과정 이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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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라든가 수능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작년 저작년 근데 이 문제의 패턴이 어떻냐면 전부 다 이렇게 탐구활동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탐구활동이 약하다는 걸 그 출제자들이 알아 왜 첫 번째 왜 약할까 탐구활동의 기본 개념은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탐구활동을 왜 싫어해 너무 길어 되네 어우 글을 너무 길어 내가 알아 4번 문제 보면 해야 되나 목표를 통해서 또 목표를 통해서 어떻게 가설을 또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나 과정도 그냥 아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순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의 결과를 어떻게 또한 여기서 유출을 해야 돼요 어떤 추론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예측해야 됩니다 이해 돼? 그러니까 첫 번째 글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적응해야 되는 거야 탐구활동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비율이 높고 그리고 이 탐구활동을 좋아하는 것은 얘들아 글밥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는데 생각해봐 자 시간을 재봐 시간 재봐 한 문제를 1분 안에 푼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읽는데 얘들아 3, 40초 걸려요 왜?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추론하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얘들아 연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어?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문제를 맞추고 문제를 틀리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장품과 이렇게 꼼꼼한 해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앞으로 어떤 것들을 연습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죠 탐구활동이 문제를 푸는 데 조금 어려웠다 어 이걸 얘들아 문제 푸는 데 조금 힘들었다 하는 풍마이들은 탐구활동에 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퇴적암의 종류가 말이 이런 탐구활동의 내용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사실 문제의 풀이는 얘들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건 공극에 대한 부피 공극에 대한 부피도 당연히 출제가 되었고요 자 4번이 넘어갑니다 자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지만 좀 글밥수가 많았다는 것 자 5번 갑니다 자 앞페이지의 이제 맨 마지막이야 일반적으로 지구과학원은요 앞페이지가 거의 뭐 3분 안에 문제를 풀어 나간다고 쭉 문제가 풀립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았던 얘기에요 그죠? 그런데 이 내용은 수특 108페이지 2번 문제와 동일한 자료 뭐라고? 자료가 똑같아요 자료가 똑같고 여기는 보기 중 얘들아 두 개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장풍이가 보기가 동일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유는요 자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수특 108페이지 2번 문제와 똑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연계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수능 연계 교재까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까지도 여러분들이 꼭 꼭 시간을 내어서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통해 아 생각해봐 야 우리가 문제를 던져준 거잖아 공부 방법을 알려준 거잖아 야 수특 연계 교재에서 출제가 된다 라고 얘기했다면 수특과 수어는 어떻게 되는지 풀어봐야지 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가 된다는 것 어머나 자료가 비슷해 보기도 똑같이 출제가 될 수가 있어 그렇다면 9월 모평만큼은 수특과 수안까지 여러분들이 최소 1회 독을 통하여 연계성을 확인하고 9월 모평을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수특 108페이지 2번 문제와 똑같다는 것 자 다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129페이지 8번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자 수특에는요 여기 없었어 엘치촌 되네? 엘치촌 이게 사람이 보이는 대로 보인다고 이게 엘치촌인데 엘지로 보이는 곳 그치? 또 엘지 유플러스 쓰는 애들이 있어요 어? 이게 SK 브로드밴드 쓰면 얘들아 또 이제 SK촌이고 어? 올레하면 얘들아 올레촌이 되겠죠 그죠? 근데 얘들아 엘치촌 화산만 빼고 얘와 얘는 똑같이 아궁화산과 삐나뚜보 삐나뚜보는 얘들아 교과서에도 있는 화산이고요 괜히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것도 어렵지 않다 보니까 얘들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장을 넘겼는데 6번부터 어렵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의심이 생긴다? 합리적 의심이 생깁니다 무슨 의심이 생겨? 어? 문제가 조금은 쉽네 왜냐면 6번까지도 얘들아 어? 정답률이 5번은 좀 낮았지만 5번은 좀 낮았지만 6번까지는 얘들아 정답률이 좋아요 쭉쭉 풀려나갔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있는지 알아? 분명히 6월 모평은 어렵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까지 푼 것 중에 혹시 함정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문제를 잘못 봤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의심을 생기지 말고 우선 얘들아 쭉 가야 돼 알겠지? 쭉 가야 돼 쉬운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 생각해봐 수능 20문제 중에 얘들아 5문제 정도가 킬러 문항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15문제는 여러분들이 최소 기본 개념을 한 번 정리하고 기초 문제를 한 번만 풀어봤어도 15문제는 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지 말란 말이야 알겠지?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야 알겠죠? 다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7번 문제 갑니다 7번 문제들 얘들아 이거 뭐 2020년 고3 그리고 4월 3번 문제 3번 문제랑 동일하고 그리고 이 자료는 굉장히 많이 봤던 자료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 있는 자료는 많이 봤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해령의 여 열점의 여 여기도 마찬가지로 함수강물에 의해서 용용점이 낮아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장풍이가 이런 문제를 딱 보면서 얘들아 어떻게 했냐면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6월 목표 어려운데 그래서 합리적 의심이 생기니까 얘들아 갑자기 어떤 딴지를 거냐면 이런 걸 딴지를 걸어요 시에서 얘들아 시에서 물에 공급은 암석의 용용 온도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어? 암석이 아니라 맨틀이었나? 맨틀이 어? 맨틀 같은데 이 암석이 아니라 맨틀이었나? 갑자기 기본적인 것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맨틀은 감나마진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맨틀이랑 암석이랑 똑같은 건데 여기서 괜히 여러분들이 막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야 어? 맨틀이 없나? 암석이 없나?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생각 괜히 쉬운 건 쉬운 거로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쉬운 거에서 여러분들이 매달리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죠 자 다음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도 얘들아 지존역에서도 우리가 공부했던 것입니다 지존역에서 공부했을 때 장풍이가 뭐라고 이렇게 강조했냐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표층 그죠? 표층의 수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표층 표층의 수원을 보라고 그랬고 표층의 수원이 얘들아 수원이 갑자기 떨어지는 거 이거 수원 약층이죠 그죠? 혼합층의 두께가 얇다는 것 여긴 애들 어떻게 돼? 일정합니다 수원이 일정한다는 것은 혼합층이 있다는 것이고 혼합층은 바람의 세기를 물어본다라는 것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는 바로 여기 있는 표층 수원의 일정할 때 여기가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 뭐 이런 얘기를 지존역에서도 했고요 대니? 그리고 재작년 수능에 여기 재작년 수능에서도 보기가 두 개나 같은 그러니까 재작년 수능과 보기가 두 개가 같다라는 것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같은 것도 한 번씩 꼭 확인해 주시고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9번 문제 9번 문제도 얘들아 굉장히 쉬웠죠 쉬웠습니다 우리가 4월 모의고사에서 2번 2번의 지급보기 이거 똑같아요 이건 여러분들 엄청 많이 나왔던 얘기잖아 내액과 외액의 경계에서 생성되는 것 그래서 멘틀과 외액의 경계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신에서도 많이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풀룩 나오면 장풍이가 이거 하나 기억하라고 했었어 뭐야? 뜨상 그리고 차하 기억나니? 차가운 풀룩 화강류 얘들아 얘는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할 의도조차가 없었어 얘는 마음이 나는 무조건 쉽게 내 거야 라는 의도조차 왜? 화살표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어 차하 뜨상 아주 친절하게 얘들아 그럼 이런 문제는 얘들아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개를 한 번 끄덕이면서 어?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9번 문제를 보니까 얘들아 어머 13%만 틀렸어 잘했어 차하 뜨상 잘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문제 자 우리가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니? 수능에 꼭 출연하는 거 무엇이었습니까?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 그리고 엘리뉴와 라니냐 무조건 수능에 출제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온대저기압도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죠? 또한 장풍이가 그렇게 암기법을 썼던 거 뭐였어 얘들아? 남동이 남서 북서 히릿 이거 얘들아 너무나 친절하게 나와있잖아요 그죠? 어? 한랭과 온난 사이 그 다음에 한랭 뒤쪽에 남동이 남서 북서 히릿 그리고 얘들아 얘는 뭐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라는 것 얘들아 이거 어려운 요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죠? 시계방향으로 나타나고 전선면 적운영구름 이런 것들도 그렇게 어렵진 안하다라는 거 온대저기압 다행이다 10번까지 문제를 쭉쭉쭉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살짝 놓았을 때쯤 크 여기서 이제 출제자들과 밀당이 시작됩니다 10번 문제로써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 10번까지는 왠지 다 맞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 당연히 얘들아 공부를 좀 적게 한 애들은 앞에 있는 것도 굉장히 갈등 요소가 있었겠지요 내척갈등 이거 찍어마라 했었겠지 그지? 하지만 장풍이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지구과학을 공부했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지금부터 꼼꼼한 해석을 하는데 10번 문제까지 풀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대감으로 들듭니다 어? 이러다가 진짜 내가 다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다 갑자기 얘들아 11번 문제에서 딱 이건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11번 문제가 얘들아 오답률 5위 문제고요 53%가 틀렸다 반 이상이 틀린 거야 자 이 오답률의 퍼센트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들아 오답률이 어떤 문제는 막 80%까지 가요 80%까지 간 것은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얘들아 어려운 거야 괜히 80%가 됐다라는 것은 거의 어려운 거야 진짜 어려웠던 거야 그리고 오답 정답률 20% 중에 거의 10%는 얘들아 찍어서 맞은 거고 이해드니? 근데 얘들아 오답률이 분명히 거의 50% 60%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좀 그 가능성을 좀 여러분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조금만 노력하면 나는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문제의 패턴 장풍이가 왜 이걸 좀 중점적으로 봤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던 것 봐라 정답은 5번인데요 5번인데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오답률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니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즉 디귿보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귿보기 이게 디귿보기 자 디귿보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좀 틀릴만한 요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방향입니다 뭐냐면 X에서 Y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들아 얘네들의 나이를 측정할 때 항상 어떤 패턴이었냐면 이런 패턴이었어 위에서 아래로 꺾었다고 근데 여기서 패턴은 뭐야 아래에서 위로 꺾어요 그죠 X에서 Y입니다 자 또한 만약 얘들아 얘네들의 나이를 비교하면 얘들아 얘네들의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다섯 칸이면 다섯 개가 나와야 되는데 네 개밖에 안 나왔어요 증감이 근데 여기서 봤더니 판의 경계래요 지층의 경계 그런데 말입니다 이 디귿보기를 풀 때 얘들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디귿보기의 연습이 안 돼 있다면 디귿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숙특의 봐봐 52페이지에 9번 65페이지에 1번 68페이지에 8번 71페이지 14번 얘들아 전부 다 이루어진 지질구조 속에서의 연령을 분석하는 문제들입니다 수능특강 얘들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의 유형의 보기였었어요 만약에 혹시나 디귿보기를 선택하지 않아서 틀렸다면 니음보기를 선택했다면 아니 기업보기는 얘들아 기업보기를 선택했다는 애들 답 1번에 하는 애들은 진짜 문제 있어 어? 되네? 이건 얘들아 각성해야 돼 반성 아니야 이거는 좀 벽보고 서 있어 기억한 애들은 벽보고 서 있어 디귿보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장프기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지질구조 속에서 지층의 연령의 변화를 물어보는 그러한 패턴의 문제들이 저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특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는 것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내가 디귿을 선택하지 못했다고 하여 막 자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빨리 찾아내고 연습하고 반성해서 안 틀리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11번 문제에서 약간 꺾여요 하지만 뭐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충껑마 자 다음 12번 갑니다 자 12번 딱 가니까 얘들아 문제가 이제 서서히 또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 지휘력이 우리가 워밍업 3회에 16번 문제 얘들아 여기는 보기랑 똑같이 나왔고 어 여기에는 보기 이것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12번 문제도 보면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았지만 45%의 오답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단어로 넘어가면 우선 얘들아 위축이 돼요 우주단어로 넘어가면 얘들아 약간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위축이 되냐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 내가 조금은 불안하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위축이 되는 거야 아니야 너희도 잘하고 있어 상품이나 같이 지저력 공부했다며 얘들아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들아 괜히 그냥 어 불안하고 그리고 내가 완성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3단원님 계속 봐야 될 것 같은 미련이 남고 그러기 때문에 3단원에 대한 아직 완벽한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다 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45%가 틀렸어요 어렵지 않은 그러한 얘기였고 자 장풍이가 또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 여기서 장풍이가 좀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 풀다가 문제 풀다가 문제 조건을 잘 봐야 되잖아 그치? 문제 조건을 보고 그 다음 자료를 보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장풍이가 봤을 때 얘들아 5배 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교과서에서는요 태양의 질량의 2배 이상이라던가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k 이상 갑자기 2배 2배 하다가 갑자기 5배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것도 또한 이유가 있었겠죠 뭔가의 확실한 어떤 뒤탈이 없는 뭔가의 확실한 보기를 넣기 위해서 5배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꼼꼼한 거예요 문제를 정말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5배라고 한 넣은 이유는 바로 이런 거죠 주결성에서 얘들아 주결성이잖아 자 HR도에서 주결성입니다 우리가 여기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진화된다? 이렇게 진화돼요 얘네들은 어떻게 진화된다? 이렇게 진화됩니다 그래서 기급보기의 설명 어떤 절대 등급의 변화폭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는 1배 여기는 5배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5배를 넣었다라는 것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준다면 정말 꼼꼼한 거지 아예 지구과학을 뭐한다? 갖고 노는 거야 갖고 노는 거야 다음 이것도 열대저기압 태풍입니다 태풍도 얘들아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풍도 우리가 또 친절하게 이런 거 있잖아 아우 나 이런 거 너무 진짜 감사했어요 나 이런 문제 풀면서 얘들아 정말 출제자들에게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쉬운 거죠 오이시 그렇습니다 오른쪽 위연바랑 시계방향 무조건 나오고 무조건 나오죠? 자 그리고 또한 이것도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할 마음조차가 보이지가 않았어 여러분들에게 그냥 너희들 잘 알고 있냐? 기아 수온 제대로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수온이 나옵니다 그렇죠? 수온 수온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 얘네 해설 강의는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해설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장풍이가 여기 들어 뉴라고 쓴 이유는요 이 자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 가능 지대에 대한 문제는요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으로 넘어갈 때거나 아니면 광도가 점점점 커짐에 따라서 생명 가능 지대까지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폭이 두꺼워진다라는 일반적인 이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요 얘는 어떻게 돼? 한번 꺾은 거야 그치? 어떻게? 얘는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자 봐봐 얘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돼? 생명 가능 지대까지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들이 꼭 문제에서 풀어봐야 될 거에요 이거 주계열성이라는 거 이 문제 힌트 꼭 꼭 살펴봐야 됩니다 문제에서의 주계열성 장풍이가 얘기했었죠? 문제에서의 주계열성은 굉장히 큰 힌트다라는 거 주계열성 왜? 주계열성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량이 크면 온도가 크고요 광도가 큽니다 수명은 짧아요 생명 가능 지대까지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폭이 두꺼워진다라는 것 이거 주계열성에서 일어나는 거야 괜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새로운 자료 얘는 시간이 지날수록 중심별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라는 것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광도가 줄어든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여기가 주계열성이래요 여기까지 뭐였어? 원시별이었다라는 것 이러한 새로운 자료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했지만 잘했어요 무려 28%의 오답률만 남겼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의 문명이 얘들아 15번 문제 15번 문제도 얘들아 오답률이 2위예요 그치? 왜? 묻고 싶어 왜? 우주니까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 이것도 얘들아 스톡 207페이지 18번 문제랑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거 어 여기에 있는 거 이런 것들 얘들아 똑같이 나왔어요 자료 똑같아요 근데 이 자료가 수능 특강 207페이지 18번 문제는요 어떻게 나왔냐면 얘들아 이런 중력 렌즈 현상 이것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바뀌어서 사진처럼 나오게 된 것이고 여기에 있는 거 똑같아요 이거는 뭐 안물 암해 그리고 보물 이거 똑같이 나왔다고 음 스톡을 좀 풀어봐야 되겠지 그제? 풀어보세요 대안 되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거 없었고 또 이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제 양성자다 그치? 어 중성자를 많이 물어봤는데 양성자가 나왔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보기를 패턴을 많이 봤냐면 봐봐 답은 1번입니다 답은 1번인데도 답은 3번을 많이 선택했어요 왜? 요거 계속 증가가가 된다 그러니까 현재 T2 시기부터 T2 시기부터 현재까지 요걸 못 본 것 같아 현재는 얘들아 가속 팽창 우주가 맞아요 그죠? 왜?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점점점 많아질수록 가속 팽창 우주가 맞는데 이 전까지는 뭐야? 암흑 물질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감속 팽창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여러분 디테일이 좀 떨어졌다 라는 것 조금 지압적인 것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디귿을 많이 선택했더라고요 자 다음 야 오답률 1위입니다 아 왜? 왜? 그 원인을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야? 봐라 대부분 디귿만 찍었어요 니은은 몰랐어 니은 자 니은을 우리가 안 찍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지름에 대한 공식 우리가 별의 물리량에 대한 공식 세 가지를 무조건 외우라고 했었고 세 가지는 해설 강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오답률이 1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장풍이가 한번 분석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X축, Y축, Z축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항상 여기다가 적어놔 어? 여기 숫자를 적어놓으란 말이야 니은도 마찬가지야 적어놔 적어놓고 시작하면 되고 괜히 그러니까 보기 편하도록 여러분들이 숫자를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하면 돼요 괜히 왜냐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보지 말고 다음 공식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별의 반지름은 바로 T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루트 L에 비례합니다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 반지름은 또 그리고 또한 디귿보기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디귿보기는 어떻게 맞았어? 이 겉보기 등급을 물어보는 것 자 이건요 사실 장풍이가 해설 강의에서도 진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리에 따라 밝기가 변화되고 밝기에 따라 등급이 변화되는 이러한 패턴의 문제는 거의 잘 안 나왔는데 6월 모평에 과감하게 들어간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거리가 뭐 10배 멀어지면 밝기는 100배 어두워지고 등급은 5등급이 커진다라는 그런 간단한 이론인데 이런 이론이 얘들아 여기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지 않았나 계산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 번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해설 강의 통해서 한 번씩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답률 1위 알겠죠? 이 정도가 오답률 1위였다라는 것 자 다음 스특의 133페이지의 3번 문제의 유형과 비슷한 문제였습니다 엘리뉴 라니냐 엘리뉴 라니냐는 무조건 얘들아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것이 엘리뉴가 어떤 것이 라니냐는지만 여러분들이 분석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을 하나 또 봅시다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자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라는 것이 꼭 나오게 되고 옛날에 20년 즉 21학년도 6월 모평에서 얘들아 이런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다에 대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냐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깔끔하게 구름대기 지표에서 방출된 에너지다라고 문제의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는 이거잖아 온도가 낮으면 얘들아 적게 방출된다는 것 적게 방출된다는 것입니다 적외 영상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으니까 적게 방출되었는데 밝게 표현한다는 것 이것이 중점 포인트 아니겠니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를 통해서 또한 여기서 보면 얘들아 엘리뉴 라니냐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거다 보기를 보잖아 그러면 얘와 얘는요 엘리뉴에 관련된 얘기고 니음만 라니냐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보기가 얘들아 완전히 극명하게 나눠져 뭐냐 기억디귿 아니면 니은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완전히 반대로 해석한 거지 기억디귿은 엘리뉴고요 니은은 라니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기억디귿 아니면 니은인데 어설프게 기억디귿 한 애들은 거의 평화와 화합을 존중하는 엘리뉴고 라니냐고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지구가 아픈 게 싫어요 막 이런 애들 기억니은 디귿 다 선택하는 애들 있어요 나는 평화가 좋습니다 씁쓸하죠 자 다음 이것도 5담엘 3위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심별의 이동속도 중심별의 시선속도를 이용하는 것 이거 진짜 어려웠던 거 많이 풀어봤잖아요 피타고라 정리도 이용했고 삼각 환수도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었는데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당연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얘들아 여기서 가장 많이 틀렸던 게 뭐야 디귿이에요 디귿 자 T1에서 T2 요렇게 오면서 얘들아 파장이 길어진다라는 거 너무나 간편하게 생각한 거야 그냥 청색 편이 적색 편이 청색 편이는 짧아져요 적색 편이는 길어져요 이것만 단순하게 생각했던 애들은 여기서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 파장이 길어진다라는 사실을 응용하지 못했던 거지 사고력이 좀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면 즉 디귿 보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안았다면 요번 기회에 꼭 제대로 알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냥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야 청색 편이는 짧아져요 적색 편이는 길어져요 요것만 생각했다면 이 변화 속에서 어떠한 파장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성해야 돼 다음부터 안 틀려야 돼 이것도 얘들아 5,3,3이었던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았던 문제예요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던 문제고요 자 다음 뉴라고 생각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들아 절대연령을 물어보는 문제 절대연령을 물어보는 문제는요 일반적으로 이런 게 나온다고 자 봐봐 쭉 찾아봐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어떤 연습들을 했었냐면요 지금까지 기출 문제라던가 등등의 문제를 보면 얘들아 대부분 이런 패턴이었다고 자 모원소가 있었어요 모원소 100%에서 얘들아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로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뭘 찾았니 요거 찾았다고 뭘 찾았어 50% 그래서 반으로 감소되는 반감기를 구했는데 눈이 자꾸 찾아서 봐도 50이 없어요 어? 다행히 얘들아 75가 있긴 있어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었던 문제예요 그렇지만 19번 문제에 보면 19번 문제 얘들아 오답률이 좋아요 응 19번 문제는 51% 오답률 반 이상 틀렸네 틀렸긴 아주 그냥 간당간당하게 오답률 5 안에는 들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어려웠었어요 특히 여기 디귿보기 같은 것들이 지금 어려웠죠 그리고 사실 이 절대연령을 통해서 또 무엇을 알았어야 되냐면 뭐 이런 거잖아 뭐 5사 있고 뭐 1위로 오던 중에 뭐 욱신욱신 이런 거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서 각각의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시작되는 시기들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었어야지만 이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것 자 틀렸다면 반성합시다 반성하면 돼요 그리고 암기라고 하는 건 반복입니다 잊을만 하면 또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드디어 이제 마에 딱 20번 넘어갑니다 자 20번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사실 이건 허블법칙에 연습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허블법칙에서 뭐 후퇴석도를 구하는 것 이건 이제 V는 HR 그리고 V는 광속에다가 처음 람다 제로분에 델타 람다 적세 편의당이라고 했던 것 이거 두 가지만 제가 좀 기억해달라고 했었는데 내가 여기서 좀 재밌게 본 문제 패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예요 B의 흡수선 관측 파장은 허블법칙으로 예상되는 값보다 이거요 이런 포인트 8나노미터보다 더 길다 이거 즉 B와 C는 후퇴석도가 똑같아요 하지만 B의 거리는 여기라는 것 그죠 이러한 조금 여러분들이 황당한 그러한 문제가 나왔다 보니 또한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얘들아 뭐다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얘들아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 시간에 쫓기거든 앞에 있는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20번 문제 풀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19명을 살리냐 1명을 죽이느냐 뭔 말인지 알지 이 앞에 있는 19문제를 우리가 살려 야 이걸 포기하고 그냥 19문제를 다 맞춰버려 굉장히 심한 내적 갈등을 겪는 번호가 바로 20번입니다 20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앞에 있는 관리 즉 19문제를 좀 더 잘 관리해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20번 문제에 아주 몰빵을 해가지고 오해만 칸도 딱 적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얘들아 꼭 이렇게 생각한다고 20번 문제는 굉장히 심한 내적 갈등을 겪어요 귀찮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숙돼서 또 구하는 거 너무너무 짜증나요 또 거리도 알아야 돼요 거리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구해야 되지 얘들아 A의 거리도 구해야 되지 어우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19명을 살릴까? 아니면 1명을 죽여?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야 자 이게 만약에 얘들아 수능 당일을 생각해보자 이 한 문제로 등급이 나눠져요 나는 우리끼마들이 정말 벌써부터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20번 문제까지 완벽하게 풀어내야 돼요 시간 배분이 잘못됐다면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반성해야지 어떻게든 20명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조금이들아 이런 보기 8나노미터부터 더 길다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을 것이다 라는 것 해설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의고사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자 개념 또 개념 그렇습니다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았을 것이고 개념도 얘들아 잊을만하면 또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개념 또 개념이고 자 생각도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를 풀다가 얘들아 여러분의 생각을 폭을 넓히고 깊이를 깊게 해줘야 돼요 내가 이 여기서 아무리 앞에서 막 떠든다고 해도 야 생각쯤에 생각쯤에 네 하고 끝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 그 생각의 폭을 넓혀줘야 된다는 것 아시겠지요? 반복도 반복입니다 지구과학 1은요 끝까지 수능 보기 전날까지 기본 개념을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 반복도 반복을 하게 되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구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평을 지나서 이제 수능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잖아 아무것도 안 했다면 얘들아 가만히 멈춰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 문제라도 풀고 개념을 한 번이라도 더 봤다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끝까지 이를 악물고 지구력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그날을 위해 열심히 달려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매들 모의고사 하나에 1이 1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 꼭 그것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될 때고요 6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 그리고 장풍의 꼼꼼한 해석을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매들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후회가 되지 않도록 장풍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냅시다 더운데 우리 좀만 더 힘냅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이를 악물고 풍만히 화이팅 끝까지 이를 악물고